누구시죠? 현대식인데, 제목은 따방이야. 멀리서 잡았는데 누군지 알 것 같은 건 뭐죠? 목소리! 야, 혹시? 이쁜 애기더라. 미덕한 선생님. 안 왔어? 나 오늘 손자들 만나 그래. 손자들? 손자? 아, 잘 됐다. 요것들 오기만 하군요 아직. 어우 뭐야, 뮤직박스. 그지? 저런 게 있나? 옛날 생각나네. 이거 한번 들어가 봐도 돼? 요즘에는 저런 게 있군요. 그래? 선곡 부탁해요. 자, 옛날 생각나네. 테스터, 테스터. 어, 마이크도 살아있어요? 어머, LP팡. 아우, 덕허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불타까가. 치마를 발라주셔야 돼.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어머나. 사랑이 죄라면. 더판 무기징역이에요. 아니, 사형이야. 웬일이야. 어? 신사야 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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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왔나 보네? 어, 윌리엠. 너를 진짜 보고 싶은 분 하나 계셔. 여보?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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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새. 어? 여러분, 저 가족을 위해서 박수 부탁해요. 박수! 박수, 박수! 누구야? 여기 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하 인사드려요. 같이 방송하면서 친해진 형님인데요. 너무 감사하게 만날 때마다 우리 선주 잘 지내려고 물어봐주시고 새해 인사드릴 겸 제가 먼저 연락드렸죠. 아, 쌤, 쌤.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또 여기서 보니까 새롭네. 잘 못 보여요. 어? 너 가발 썼으니까. 너무 광이 나요. 난 정말 얘네들 보고 싶어가지고. 윌림, 여기 선수님한테 인사해. 어, 윌리엄? 그래. 일어나서 인사할까, 윌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이쿠데. 진짜 선주 같아요. 아이고, 이쁘라. 어? 자, 벤틀리. 예를 들어서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게 생겼다. 진짜 예쁘하시네요. 아저씨는 윌리엄은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오케이. 제발 부탁인데 머리만 만지지 말고 네 만대로 해도 돼. 아빠! 어? 아빠 지금 뭐 이어가셨잖아요? 설마? 이어? 설마? 이어가셨다. 그런 거 봤어? 아유, 참. 아유. 쌤, 너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얘들만 보고 있으면. 힘들어? 옆에 잘 때도 아니 그냥 너무 예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아유, 쟤 제발 해. 아유, 쟤 제발 해. 아유, 쟤 제발 해. 야, 어쩜 저렇게. 아, 야. 야,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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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근데 왜 형님 또 선주. 없어 아직. 그럼 더 예뻐 보이죠. 아유, 내가 니네 같은 손자가 있어야 될 나인데. 아유, 쟤 웃는 것 좀 봐라 쟤. 아유, 애기들 보면 아주 예뻐 죽겠어. 선생님 유명한 분이셔. 얘들이 어떻게 알겠어 나를. 저도 몰랐는데 한참 동안 음악 방송했다면서요. 그럼쇼. 천볼 라이브로 십 년 동안. 첫 번째 주장. 십 년 동안 생방송 진행하시는 뭐 전설이시죠. 부탁해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어우 윌리엄. 아저씨가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야. 윌리엄 할 수 있어? 부탁해요. 이 형 잘하는데? 아유, 얘가 하지 말고 죽이나. 근데 여기 이거 지금 여기 뭐죠? 아니, 여기 제가 좀 일찍 왔는데 이게 옛날 기분 나게 저런 게 있더라고 뭐 뮤직박스 이래가지고. 약간 생각나서. 엄마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 그래 가자. 윌리엄 DJ 할 거야? 이야. 좋아. 음악 부탁해요. 여기 들어가서 부탁해요. 이 노래 좋아? 아, 신나지? 아, 귀여워. 리듬 타는 거 봐. 리듬 타는 거 봐. 아이고. 밴, 밴. 저기서 춤추고. 밴. 음악을 옹행으로 느끼고. 음악 나오면 뭐 자동 춤이죠. 진동이 느껴지니까. 아기야. 일로 와봐. 야, 쌤. 내 말 태워라 애들 말 태워. 내 말 태워라 애들 말 태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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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할아버지 사랑이 느껴져요. 꼭 잡아. 아이고. 나는 미친 말이다. 너도 타. 윌리엄 타. 윌리엄 탈래? 타. 선생님 다. 선생님 다 하실래요? 이거 지금 안 타면. 어, 왜, 왜, 왜. 이거 지금 안 타면. 무서워서. 무서워서. 아기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윌리엄 이리 와. 할아버지가 선물 줘야 되겠다. 선물. 아까 뭐 드려보셨어요. 쌤. 나는. 선물 제일 좋아해 윌리엄. 야, 옛날에 우리 이거 먹으면. 세상에. 저희 할머니가 주시던 건데. 저거 겉에 설탕 입자가 살아있잖아요. 진짜 쫀득하고. 맛있어요? 아빠. 응. 아빠. 아빠. 갑자기? 아빠? 아빠. 아빠. 귀여워. 아기는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아까 그거 즐겨. 아기는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아까 그거 즐겨. 전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어머나 세상에. 인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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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달달하네. 미치겠다. 눈이 커졌어요. 눈이 커지는 맛. 눈이 커졌어요. 어머나, 어머나. 갈라먹네. 이거 네 거야. 뭐가 긴데? 민속 놀이기구 들어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뜯어줄까? 너 아빠보다 네가 더 잘하라고 내가 이거 사온 거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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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가? 아, 역시. 어때? 이거 뭐 하는지 알지? 이거 뭐 하는지 알지? 아빠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 거야. 이거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윌리엠. 징. 어, 난 벤트를 잡았어. 잡았어. 낚싯대 보니까 좋아하는구나잖아. 어, 그니까. 아, 낚시. 어, 어, 윌리엠, 윌리엠. 어,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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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자, 댄스 해 좀 봐. 엄청 호기심 많아. 눈이 반짝반짝한다? 그니까. 낚시꾼 자질이 있어. 하부장이야. 삼촌이요. 아, 점심까지 다. 너무 맛있어. 아, 너? 아, 땡큐. 아유. 삼촌이 기분 좋아서 너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너 뭐 하고 싶어? 나 키카 카야. 키카. 키카는 뭐냐? 키카? 애들은 놀 수 있는 카페. 아, 그런 데 있어? 무조건 가야지, 그럼. 아, 진짜요? 눌러주세요. 오케이. 자, 뱀. 짜잔. 짜잔. 아유, 대단하다, 여기. 요새 애들 키우기 좋겄다. 할아버지에게는 신세계죠. 근데 오늘 고생 좀 하시겠는데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봐요. 뭔데? 콩콩 문어야. 문어야 그치. 아, 문어. 콩콩 문어. 우리 문어 탈래? 문어 타고 싶어? 문어 한번 타자. 안 탈래. 왜? 안 탈래? 무섭지? 무섭지? 네. 너 스파이더맨 양말 신었잖아. 네. 스파이더맨 양말 신었잖아. 스파이더맨 양말 신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타고 한번 해봐. 스파이더맨에 문어도 못 타? 좋아. 도발 작전. 오, 나옵니다, 용기. 좋아. 야, 문어가 무서워한다. 너무 그러니까. 봐봐, 아가타잖아. 밀려 얼마나 허당하겠어요, 지금. 엉덩이 춤까지. 좋아한다. 그래,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아, 문을 입 위에서 진짜. 어, 입이 이상하게 생겼구나. 쟤는 먹물을 콱 뿌려. 엄마, 물을 콱 뿌려. 엄마 이거 먹어봐요. 그래? 오케이. 아, 요거? 쌤. 네. 나는 저 윌리엄을 책임질 테니까 밴 데리고 너무 멋있어.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윌리엄 살살해줘. 가자. 더 살살해. 이거 보여 꼬박이 닌자.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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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아, 얘는 닌자를 좋아하는구나. 천천히? 가장 활동적이거든요. 다 망가질 뻔했어. 여기? 여기 바닥에. 아, 여기? 여기 바닥에. 그럼 여기서 해? 여기는 줄 끝에 자석으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낚시 놀이팀인데요. 도시 여그에게는 식은 죽 먹히죠. 할아버지 한 번 해볼게. 붕어로 잡아줄까? 네, 샤크 잡아줘요. 큰 거? 샤크. 샤크. 이거 이거 거북이는 데서 물갤도 다 잡아줘요. 그래? 할아버지가 이거 전공이야. 연예계 자타공이 낚시 왕이죠. 저 물고기 크기는 싫어. 어머나. 진짜 크네. 근데 확실히 이 손끝 놀림이 내공이 느껴져요. 자, 잡는다. 자, 잡는다. 자, 잡는다.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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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이거 안 붙는데. 이게 진짜랑은 좀 다른가 봐요. 야, 이거 구멍이 어떻게 고기들이 다 도망갔어. 입에 붙였는데? 어우, 이거 힘드네 이거. 진짜 고기 잡는 것보다도. 아니, 윌리엄이 이거 잡아달라니까 물게. 이거 안 잡혀. 어디 갔어 얘? 야, 애기야. 이거는 왜 이걸 안 붙어? 이거 앞에 좌석이 있어요. 아, 이건 앞에 있어? 한 번 있어 봐. 이 쪽이 낚시해야겠다. 어이, 잡았다 잡았다. 어, 금방 잡았다. 금방 오네요. 낚시 56년에. 하박이. 어딨니? 하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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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 있어? 밑에 내려가 있어요. 하박이. 이거 황달려요. 윌리엄. 하박이 올라갔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심쿵 좀 봐. 밑에 해줄게요. 에이, 밑에서 붙여주는구나. 야, 윌리엄 이놈이 날 도와주네. 됐지? 안 됐지만. 올려요? 됐어요. 오케이. 이야, 멀쩡이다 멀쩡. 이야, 멀쩡이다 멀쩡. 올라온다. 네, 올라와. 이야, 쟤가 날 도와주네. 하이. 요거 정어리구나, 정어리. 히트껍 뺏어. 정어리가. 아, 여기. 잡았어. 어? 배라 어디 갔어? 어? 거기 돼. 운전해 주세요. 벙벙벙벙벙벙벙. 지난번에 동갑내기 건우 만나서 버스를 같이 탔었잖아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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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혼자서도 잘해요, 그래서. 그렇죠. 얘는 어디로 갈까? 어? 안녕. 하이. 이거로 두개야. 진짜 기분 좋아지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이런 것도 해요? 식탁에 잘 매달리니까, 또. 매달, 오오오오오, 지금 팔로만 매달린 거예요? 야, 진짜 힘이 대단한 것 같아. 이 손 나그의 힘이 대단한데요? 괜찮은데요? 아니 지금 안 잡아도 안 떨어지겠어요 됐어 잘했어 가자 어딜 또 가는 거니 아이고 어휴 살살 자동차다 가자 타 그래 그래 숙박 힘드실 텐데 계속 숙이고 다니셔야 되는데 또 꽃장 가요 꽃장 자 오케이 저 파스 사드리고 싶어 저 웃음이 즐거워서 나오는 웃음이 아닐 거예요 아이고 허리야 야 너 때매가 쓰러지겠다 머리 잘못 들었다가 가발 벗겨줄 것 같다 가발 벗겨줄 것 같다 가방님 뭐야? 해? 있어 그런 거 아우 다리 야 그만하자 이거 그래 가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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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중대로 해먹어 아우 다리 아 아 아 거기야? 지금 안 펴지는 거예요 아우 어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마? 아 이거 아이들 좋아하지 아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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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 선생님 왜 잠깐만 아 불안해 난 어지럽다 이놈아 중심을 못 잡네 뭐야 그건 흉내 나는 거야? 허리 어 아 아 몽키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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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는 슈퍼맨이야 댐펴라. 할아버지 원래 웃기는 배우야. 바지가 어디가 있는 거야 애들이. 애들이 장난이 아니네. 유리야 할아버지 힘들어요 할아버지 지쳤어 야 불은 왜 꺼 불안하게 어쭈 파티야 트럭이야 여기다 고마워 고마워 지쳤어 지쳤어 할아버지 머리 땜에 못해 머리 땜에. 머리 땜에 안 돼 유리야. 흔들려요? 어 많이 흔들려. 봐봐 내게 죽어 왔다 야 할아버지 머리 다 망가질 뻔했어. 더는 못하겠는데? 기다려? 지금 머리가 뭔가 불안정하다는 걸 인지했어요 훌륭이. 아빠! 어. 아빠 좀 주세요. 넌 주세요 뭐 할 거야? 어. 엄마. 아빠 좀 물 이렇게 됐어 야. 이렇게 됐어. 떨어졌어? 큰일날 일이죠. 큰일날 일이죠. 노. 이렇게 이렇게 해요. 뭐 하러 가는 거죠? 아빠 좀 물 이렇게 됐어 야. 아빠 좀 물 이렇게 됐어 야. 아빠 좀 물 이렇게 됐어 야. 엄마. 이거 토끼 드세요. 토끼가 뭐예요? 토끼. 어. 가발 쓰고는 도저히 애 못 보겠다 야. 육아에 시달리는 이유를 알겠어. 아이 드라마 해야지. 가바지. 어. 음. 뭘 들고 오는데요? 너 뭘 사 갖고 왔어? 아 이거 토끼. 어 토끼? 토끼는 뭐야? 토끼를 뭐 하려고? 머리에 딱 고와요. 머리에 꽂으라고? 네. 잘 꽂으신 거야? 이상해? 잘 꽂으신 거야? 아이고 윌리엄이 사랑이 많아요. 아이고 윌리엄이 사랑이 많아요. 진짜 감동이네요. 윌리엄 너 정이 많은 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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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iada 잘 아는 애구나. 평소에 오는 애구나. 선생님 가발에 토끼 핀 굶는 날이 오네요. 눈물 나게 하네 제가. 진짜 눈물 흘리세요. 감동 받으셔서. 아빠. 야 기훈이 장사야 기훈이 장사. 아니 아니 아까 윌리엄 와가지고 돈 달라고 이거였구나. 거울이 세 보지. 이거 지금 새로운 스타일로 밀면 될 것 같은데요? 땀 흘려. 그래 가자. 오늘의 메뉴는 까르보나라 떡볶이와 주먹밥. 떡볶. 떡볶. 너 악어야? 응. 악어 입이 얼마나 큰데. 애들하고 놀 수 힘들어. 놀리십시오. 닦아줘. 닦아줘. 다 먹으면서 괴롭히는구나. 아이 귀여워. 우리 집에 가자. 아빠, 이승아가. 할아버지도 가? 네. 다 갔지. 정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너희들 못 갈 것 같아. 안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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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